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범위를 확대해 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까지 확보했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존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입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고 퀴퀴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지상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지난해 시군 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여러 동료분들이랑 같이 쉬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참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 있으니까 쉬는 게 좋고 여름에는 또 되게 더웠는데 실적에 이 에어컨을 또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도 바뀌었습니다. 숙직 시 취침할 수 있도록 침대도 놓고 업무용 책상, 식사를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예전에는 휴게 공간이 없어서 각 라인의 지하실에서 근무를 하다 부터 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적이 많았습니다. 2층으로 휴게 공간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1개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휴게시설을 이전했고, 109개소의 신규 휴게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경기도는 22년도에 도내 24개 시군 424개소의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총 사업비 19억 6천만 원을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도내 2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주 TV 서문영입니다.